모헤베레는 타이틀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수 석! 석쿤신 소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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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니아 대홀민 승의 이야기 대단한 그날을 주선 여기로 세상을 졸아리하니 멍청을 보여주며 졸아리 실어주고 실어주고 졸아리 미움이 고추고 살지 눈이 오지 않게 굽자고 이만의 시간을 살아오세요 아름다움을 면이 이 시세상 너만 더 안 돼 오늘의 난홀로 주인공 이 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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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주듯 넘어주듯 축하하니 쓰레기 끝이 아주 더 축하하니 미흥이 넘어집니다 사랑을 못하고 눈물이 넘어집니다 깊이 빌을 잡고 젖으러 운치는 사랑을 세워 아름다운 여행 이 신지방송 안 돼 못하나 안 돼 오늘로나 홀로 주님 오늘로나 홀로 주님 부분도 함께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최소한 선생님이 계신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노력하니까 굉장히 행복한데 여기 계신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예! 행복하세요? 예! 오늘 그러면 서푼이하고 좋은 소수를 한번 만들어 볼래? 예! 방금 들으신 노래 누구 노래예요? 성대관! 누구? 성대관 할아버지? 예! 성대관 할아버지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서푼이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방금 부른 노래 제가 정식으로 발표를 한 노래예요. 성대관 선배가 잘 안 부르시니까 작곡가 선생님하고 작사가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제가 부르라고 해서 새롭게 편곡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예! 좋으셨나요? 예! 제가 선생님께서 소개를 주셨는데 저는 중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열심히 기업 활동도 하고 가수 활동도 하고 있는 서푼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수분들 중에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기업가이기 전에 발명가이기로 해요. 발명가. 발명가라면 특허를 몇 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제가 몇 개 좀 이렇게 보여요? 35개! 2개? 30개! 30개 발명가 맞죠? 30개 중에서 순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뭐지? 휴대폰 지갑 속에 있거든요? 뭘까요? 교통카드 교통카드 카드는 카드인데 교통카드 그 많은 카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실 때 교통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교통카드 기능이 되는 카드는 그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칩만 있는 게 아니고 칩을 둘러싸고 이 카드 속에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안테나는 체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 같다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안테나는 체수인 거예요. 예상정변